지금 내가 당장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런 2급지에 사시는 것보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이 저에게 주신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지방 소도시는 택지지구가 새로 조성되면 해당 지역이 1급지가 되고 기존 도심이 2급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급지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10년 이상 되어서 대부분 학원 가나 상가가 이미 2급지에 가장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소도시에서는 먼 미래를 보고 아직은 인프라가 없는 1급지가 좋을지 아니면 당장 학군, 상권, 학원가 모든 편의성을 가진 2급지가 좋을지 궁금해요. 이렇게 그 도시에서 입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도시를 기준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1차적으로 입지를 나누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입지를 나눌 때는 평당가를 기준으로 해요. 평당가가 높은 곳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소도시 안에서 동단위는 작잖아요. 작은 것들은 그 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정해져요. 그런데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평당가가 높았는데 그곳이 신축 아파트였고 주변에는 다른 입지적인 요소를 비교했을 때는 크게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곳이 입지적으로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지 순서에서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제일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입지를 나누시고요. 2차적으로 실제 입지를 보면서 순서를 조정해줘야 됩니다. 그 실제 입지를 보는 방법은 저희가 호갱노노나 아실 같은 곳에서 학군, 상권, 학원과 같은 요소들을 계속 보면서 나눠주시면 돼요.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손품을 팔고 실제 임장을 가셔야 돼요. 임장을 가서 내가 걸어보면서 실제 입지를 느껴보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아까 질문을 하신 분처럼 1급지와 2급지가 있다고 했을 때 1급지는 가장 비싸긴 해요. 그런데 여기가 보통 택지지구로 조성이 되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브랜드의 대단지가 들어오고 아파트 바로 옆에 정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원 같은 곳들이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한 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아파트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2급지를 보게 됐을 때는 아파트도 다 예전부터 있었고 그곳에 상권, 학원가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당장에 여기 살아야 된다고 하면 2급지, 이쪽에 사시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바로 아파트에 나오면 상권도 잘 돼 있고 학원 보내기도 좋고 정말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 그냥 걸어서 학교에 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거주의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새로운 그런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당장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런 2급지에 사시는 것보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곳이 살기에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돈의 크기는 변화의 크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도 오를 때 같이 오를 수 있지만 변화의 크기가 더 큰 곳들은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1급지가 택지지구이고 지금 계속 개발이 되는 곳이라면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수요가 여기에 집중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 그 도시에서 이곳이 워너비 아파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소도시를 보실 때는 기존의 구도심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계속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입주를 할 때 이렇게 물량이 몰리면서 전세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전세를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매가가 살짝 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다 지나고 이렇게 매물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시에 동반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곳들은 그 도시에서 불소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변화의 크기가 큰 곳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예시를 한 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오셔서 내가 관심 있는 곳을 보시면 됩니다. 무안군의 일로흡을 한 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이럴 때는 저희가 개발을 누르면 돼요. 개발을 누르면 여기가 택지지구면 택지지구가 조성된다고 같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오룡지구라고 해서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는 곳이에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 아파트들을 보면 호반, 서민, 남학, 오룡, 1차, 2차, 3차, 그리고 여기는 오룡, 에두포레, 푸르지오, 34블럭, 35블럭 이렇게 오룡 1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오룡 2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시더라도 여기 학교 들어오고 단독주택, 여기 공원, 여기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상가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들어와요. 이게 택지지구가 좋은 게 정말 계획을 하고 이렇게 조성하기 때문에 도시가 정말 이렇게 반듯반듯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최대한으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여기가 정말 좋아지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기존에 이렇게 남학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남학 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삼양읍 쪽이 있고 이쪽에 보면 오감동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초등학교도 있고 상권도 잘 돼 있고 학원가도 잘 돼 있고 살기가 좋아요. 사이가 좋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여기에 남학 신도시 사는 게 더 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미래가치를 봐야 한다 했잖아요. 미래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이곳이 훨씬 더 좋아질 거잖아요. 여기는 정말 다 브랜드 아파트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가 왜 1급지가 되는지 그런 걸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이버 부동산 보실 때는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여기는 오룡지구 이렇게 조성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상권이 좀 일반 상업 지역이 어디 쪽에 많은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남학 신도시 쪽에 확실히 이렇게 상업 지역이 잘 돼 있구나. 또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일자리 같은 걸 우리가 찾을 때는 이런 공업 지역이 어디 쪽에 있는지 보면 돼요.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당동 쪽에도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점점 선호는 목포를 기준을 한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남학 지역으로 왔다가 이제 오룡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목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업 지역들이 이렇게 갓쪽 외곽 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작은 곳들은 굳이 우리가 이런 공업 지역 옆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일자리가 가깝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아이 키우기 좋고 쾌적한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남학 신도시나 오룡주 같은 데서 살고 일은 이쪽으로 가셔도 되니까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소중한 친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입지를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여기에 사는 실거주자라면 어디에 살고 싶을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계속 입지를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